우리 부모님들이 바깥에 가서 아이를 때리고 오면은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맞고 오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낫다. 그래도 낫다.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근데 맞고 오면 굉장히 섭섭한 그러한 경향이 있죠. 이 도덕성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또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 이렇게 자신을 조절하는 자제력 같은 거가 바로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덕성에는 자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요? 네. 이 도덕성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도덕성 그러려면은 머리로 사과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인지적으로 사과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책임감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도덕성이 한 부분은 감정,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죄책감은 양심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감정적인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생각만 하고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렇게 인지적인 사고하는 거 그다음에 감정적인 거 행동적인 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다 되어 있는 거가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거짓이 너무 금방 들통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 도덕성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아마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냥 대강 가는 거가 있었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하는 거가 더 멋있어 보였던 시대도 있었어요. 너무 바람직하게 하면 교과서 같다. 저 사람 교과서 같아. 그럼 어쩐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모든 인터넷에서 사실 정보를 다 찾아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 부패 이러한 것들은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가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리경영, 투명한 윤리적인 사회. 그래서 이러한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